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을 도대체 무엇인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또 성경공부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참 믿지 못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만약에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무호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생명으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먹는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성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 TV 보면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거의 70-80% 보면 먹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즐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저 음식 좀 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그려진 그러한 요리 교과서를 책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배불러집니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가 나를 보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떡을 좀 만지거나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뭐하면? 먹으면.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딸인 경우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지는 않아요. 거의. 그럼 배가 고파요. 또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배가 고프면 뭘 하냐면 요리책을 가지고 그 맛있는 요리를 보면서 심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걸 즐기는 걸 봤어요. 참 대단하다. 어디서 나온 자식이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걸 외면하지. 어떻게 그 맛있는 음식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침을 꿀꺽꿀꺽으로 삼키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생각의 만족일 뿐이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리책을 보고 재료를 사다가 그것을 그대로 요리를 해서 상에 차려놓고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강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의 영적 양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 믿음을 넘어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왕이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좋아하는 밥이다. 너희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공부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서 스쳐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지식을 쌓는 행위일 뿐이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찰스 스프러전 우리 침례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직접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려지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받아 뭐하라? 먹으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은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먹고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는 사람들 제사장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은 아니 참담한 말이로다. 어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베어서 줄 수가 있는가 식인종인가 어찌하여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알지 못합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센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크리스도의 그 구원자인 메시야를 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은 먹어야 됩니다. 육신도 떡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죠.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죠. 그러나 사람은 몸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 이거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먹긴 먹되 그것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요리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식은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이 만약에 닫혀 있거나 뭐 헐어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가 막혀 있으면 넘어갈 때 여러분 삼키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도 나이가 들고 노세해지면 먹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영양수액을 정주로 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도록 보면 이거 보험되게 하기 위해서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량하여 치료 목적을 위해서 정주로 영양수액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야 또 인정을 받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못 먹는 사람 음식을 차려놓고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아 원장님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물을 마시는데 아 물만 먹으면 나와버려요. 큰일 났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그야말로 사색이 돼서 부인과 함께 온 여러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혹시나 식도에 암이 걸렸나 아니면 혹이 생겼나 그래서 뭐가 막고 있나 아니면 근육이 이렇게 망가졌나 식도 근육이 삼키는 근육이 어떻게 고장이 났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는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진짜 식도에 뭐가 꽉 막혀요. 한 며칠 전에는 아니 그 사람이 먹어도 그냥 토해버리고 마셔도 그냥 나와버려요.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삼겹살을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켰나 봐요. 거기에 그냥 그 연골이 들어있는 채로 그냥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식도하고 위 접합 부위에 이게 좁아져 있는 부위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꽉 그냥 하수에 막히듯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려요. 그러니 물만 모셔도 그냥 나와버리지. 그래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해서 그 내시경으로 이것을 좀 자르고 이렇게 해서 밀어넣더니 그냥 뻥 뚫렸렀어요. 그냥 뚫렁으로 뚫듯이 뻥 뚫린 거예요. 내시경 끝나자마자 얼굴이 화색이 돋는 거예요. 이야 시원합니다. 물을 마셔도 그냥 쑥 내려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입으로 먹는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먹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도 그냥 밥맛이 없어.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다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병들면 첫째 식욕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빈곤함이 있고 영적인 빈약함이 있을 때 뭔가 늘려 있을 때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식도에 그냥 뭘 쳐놓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잘못된 지식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이런 것을 그냥 구겨 넣다가 보니까 그 영적인 이러한 그 통로가 꽉 막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어지럼증 영적인 빈곤 참으로 건강 육체적인 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눌린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이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10편 107편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공고한 가운데 부르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먹고 예수 크리스도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계시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장세계 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게 로고스의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헬라에는 로고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레마요. 레마. 레마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되어진 것을 말하는 스포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대를 통해서 말씀하여진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은혜로 다른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해결이 되는 말씀이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맞느니라. 여기에서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려진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은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쳐서 고개를 잡았지만 거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또한 아픔을 해결해주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속에 회방하는 악한 악령의 역사들을 파쇄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속에 나타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러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 문제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 파워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시편 33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도대체 우주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주가 어디서 생겨났어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빅뱅이다. 빅뱅. 조그만한 소립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립자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그것이 계속 확장이 되고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또한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물질을 이루어서 땅을 이루고 땅과 바다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 팽창론이에요. 팽창론. 또한 우주에 어떠한 정상우주론이 있어요. 우주는 원래 생겼는데 팽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물질이 생겨나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과학자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 소립자는 어디서 왔는가? 그 우주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모든 만상이 우주 만물이 뭐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에 기운으로 이루었다. 입의 기운은 뭐예요?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거죠. 르하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바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하고 불어넣더니 그러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기운 바로 풍유마 르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박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이 종의 폐에서 나오는 숨이 들어있는 그 숨이 있어야 그 말씀이 발성되어진다. 발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숨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질까 못 들려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운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함께 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사도 사도 바울이 배를 파산당하고 참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사람의 생명도 너희는 해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속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 이겁니다. 그럴 때 바로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어떤 경우에도 분리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문자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거예요. 껍질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이 나가긴 나가는데 그것이 파워가 없어요. 폭발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미사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폭발력이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그 미사일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곳에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방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생명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창조된다. 이거. 질병은 치유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없이 성령만을 자꾸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과 표적만을 따라다니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샤만이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령집회 치유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마치 마술사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 마술사인 시몬은 그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돈을 들여 나도 그러한 능력을 좀 갖게 하소서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불의의 사로잡힘 받았다. 내 돈과 함께 너는 망할 쪄다. 이렇게 그러한 태도 능력만을 추구하고 어떤 치유의 기적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강조하다가 보면은 바리세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좌우로 함께 역사하는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날개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온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호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그러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갈라데서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자주 있어요. 주로 어떤 때냐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바로 갈라데서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 참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쉽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이 홀로 있으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같이 크리스도인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존재하고 독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아내가 떠나고 혼자서 마지막 박사학이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있을 때 그러한 외로움이 생기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H-A-L-T Halt Halt 독일 말로는 Halt 멈춰라 Stop 이에요. 네 가지를 피하라고 그랬지. 네 가지. 첫째는 H는 뭐예요? Hungry 배고프면 안 돼. 너무 배가 고프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Angry Angry 뭐예요? 화나면 안 된다. 화를 내면 마귀가 틈타게 쉬워요. 그리고 뭐예요? L 뭐예요? Lonely 외로움 혼자 있는 거 위험한 거예요. 마귀는 혼자 있을 때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여행을 가거나 혼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T는 뭐예요? Tyonist 피곤하면 안 돼. 너무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Heart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저는 이 네 가지 혼자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동적으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제가 24살 이전에 다 끊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는 물론 술,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교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는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담배 피우는 것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거기에 그냥 막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끊게 돼요. 그러나 외로웠고 힘들어지면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유소에 밤늦게 가서 맥주 한 잔이라도 먹고 좀 잠을 자려고 쳤어요. 막 주유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아주 한 남성의 음성인데 한국말로 들리더라고요. 독일말이 아니었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에서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니 또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뿐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건 제 일생의 아주 모토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주관합니다. 주의종이 전하는 말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주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거보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모아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주의종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나 얼마나 말씀 잘 전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정기적으로 먹을 때 여러분 의사에 가서 여러분이 병났을 때 가면 뭘 합니까?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을 받았다고 병이 치료됩니까? 약을 내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내 가방 속에 있다고 내가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거기에 써있는 대로 식후 30분 후에 하루에 3번 아니면 하루에 1번 아니면 공복에 이 약을 처방대로 드십시오. 해서 순종하여 그 약을 먹었을 때에 바로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남아있다면 그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고 만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생각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의 역사는 뿌리를 내리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인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왔다가 그 생각이 마음으로 옮겨질 때에 그 말씀은 생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품어지면 죄를 품는 것이 돼요. 죄를 짓는 것이 돼요. 가늠한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심겨지고 뿌려지고 또한 뿌리를 내리고 싹스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기고 그것을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시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시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리시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제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속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흠없이 보존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게 될 저다. ja wick us caut us our all technologies